매일 오이를 먹어야 하는 7가지 훌륭한 이유 오이는 호박과 수박과 같은 과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에도 호박, 수박처럼 수분이 풍부하고 청량감이 있으며 살을 빼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실 눈에 잘 띈다는 이유 외에도 오이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더 있다. 오이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매일 먹어야 할 정도이다. 누구든 오이의 놀라운 효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이가 눈 밑에 다크서클에만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틀린 생각이다. 오이는 천연효랑의 보물상자와도 같다. 오이를 매일 먹기를 권장한다. 물론 원래의 방법으로 말이다. 오이를 먹어야 하는 7가지 훌륭한 이유 무엇보다 아마도 매일 오이를 먹는 것으로 어떤 훌륭한 영양분들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비타민 B그룹이다. 이 비타민들은 세포와 신경 시스템의 건강을 촉진하는데 탁월하다. 게다가 오이는 엽산, 비타민 C,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아연도 제공한다. 이런 영양소를 일반 요리에 포함시킬 방법을 찾는다면 오이를 활용하자. 1. 뇌 건강에 좋다. 무엇보다 오이는 항염 성분인 플라본울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을 촉진하는데 좋다. 이 성분의 주요 기능은 뉴런들의 연결을 증진시켜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노화 관련 손상으로부터 신경 세포들을 보호해준다. 2. 훌륭한 천연 항염제이다. 게다가 오이는 우리의 몸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청량하게 해준다. 채소의 신선함 자체는 오이가 우리 몸 안에서 유기적인 수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나타낸다. 오이가 제공하는 수분 덕분에 세포의 영양을 제공하고 체내의 수많은 과정들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오이 추출액은 통증과 감염을 줄이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 이유는 내부 염증이 있을 때 생성되는 효소들을 억제하는 성분 덕분이다. 3. 스트레스를 낮춰준다. 위에서 강조했던 대로 오이에는 복합 비타민 B그룹의 비타민들이 풍부하다. 여기에는 비타민 B1, 비타민 B5, 비타민 B7들이 포함된다. 이 비타민 B6는 신경 시스템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오이를 사과와 함께 주스로 만든다면 혹은 오이 수박 레몬을 섞어서 마신다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소화기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오이에는 소화기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물과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다. 5. 참깨와 사과, 식초를 곁들인 맛있는 오이 샐러드 매일 먹는 습관을 가져보자. 소화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게다가 위산 영류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이는 훌륭한 자연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 마법의 채소는 위장 내의 산도를 낮춰준다. 그래서 위산 영류의 증상이 덜 심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이의 껍데기에는 높은 양이 불용성 섬유질이 있어서 변비를 해결하는데 아주 좋고 내장의 움직임을 개선해준다. 5.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는 오이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 중 하나이다. 사실 오이는 대부분의 체중 감소 요법들의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살을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한된 식단을 따르기만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오이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나머지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단백질, 탄수화물, 불포화지방 등의 모든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창의적이 되어야 한다. 오이를 다른 야채, 쌀, 과일들과 섞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방법으로 쌀을 빼도록 하자. 6. 심장에 좋다. 오이에는 많은 양이 칼륨이 들어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탁월하다. 칼륨과 소금의 균형을 잘 맞추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칼륨은 전해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 말은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양이온이라는 의미이다. 그 덕분에 이는 신경 시스템과 근육의 수축과 심장의 기능에 도움이 된다. 7.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요즘 같이 아주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쉽게 지칠 수 있다. 탈진했거나, 한기에 도달했거나, 퇴근 후에도 긴장성 두통을 겪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이를 넣어서 집에서 요리한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 보자. 샐러드 형태가 되어도 좋고, 천연 주스나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곁들인 다른 음식이 되어도 좋다. 이 음식들이 하루에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오이에는 피노라시놀 및 나리시레스놀과 같은 리그난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식물 영양소, 비타민 K, 구리, 망간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풍부한 영양소들 덕분에 오이는 피로와 탈진과 함께 나타나는 영양 결핍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다. 오이가 포함된 식단을 관리하고 매일매일을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오이를 먹어보자.